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은 디지털 디비의 시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연속으로 재생이 되는 영상을 겹쳐서 화면으로 표현을 한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연속으로 재생이 되는 비디오 같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셨죠? 그럼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요즘 트렌디한 영상, 사진 리믹스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새 프로젝트, 내 스마트폰 중에서 편집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편집할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주실 부분은 맨 앞에 있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두고 뒤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서브 이미지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맨 앞에 있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지정을 하고 자 꾸며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배경 제거 위에 있는 배경이 사라졌죠? 자 뒤에 있는 이 배경 제거한 검은색을 아래에 있는 캔버스를 활용해 볼게요. 자 색상 내가 원하는 이미지 색상을 선택해서 뒤에 있는 배경을 예쁜 색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핑크톤으로 저는 색상을 선택하고 완료. 자 지금부터는 뒤에 있는 서브 이미지들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 길이를 조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현재 한 이미지당 길이는 3초 간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를 1초로 짧게 분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시간 길이의 프레임을 늘려 보았고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자 뒤에 있는 이 하얀색을 쭉 줄여서 저희가 1초에서 자 시간 길이를 뒤에 있는 이미지도 선택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이미지들도 이렇게 시간을 쭉 줄여서 1초 간격으로 길이를 조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서브 이미지들의 시간 길이를 1초 간격으로 짧게 길이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개 사진이 전환이 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사진 가운데 하얀색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장면 전환의 효과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장면 전환 효과 중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 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장면 전환 시간을 길이 조정을 해서 0.2초로 지정을 하고 완료를 할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장면 전환 시점에서도 선택하고 카메라에서 세우기 자 마찬가지로 시간 조정하고 완료 이렇게 나머지 이미지들도 장면 전환을 넣어서 효과를 한번 줬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편집 영상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것을 내보내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편집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세 프로젝트 자 그럼 영상 중에서 방금 전에 만든 편집 영상과 두 번째 편집 영상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 영상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 두 번째 영상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편집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첫 번째 완성된 편집 영상의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영상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첫 번째 편집 영상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캔버스에 들어가서 색상 자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검은색 배경을 다른 색상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완료 자 그럼 완성된 편집 영상 아래에 두 번째 대표 이미지 사진을 가져올게요. 자 PIP PIP 추가 그리고 사진 중에서 대표 영상 선택하고 추가 그럼 PIP로 가지고 온 두 번째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서 배경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배경 제거가 되고 이 영상의 위치와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자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대표 이미지의 길이가 첫 번째 영상의 사이즈만큼 늘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대표 이미지의 시간 길이는 자 첫 번째 영상이 끝나는 그 지점에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마찬가지로 0.1초의 시간에서 길이 조정을 해볼게요. 영상 선택하고 자 뒤에 있는 부분을 줄여서 자 0.1초로 자 뒤에 있는 사진 또한 선택하고 네 자 이렇게 0.1초로 네 이렇게 뒤에 있는 영상 또한 길이 조정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부분인데요. 자 영상 첫 번째에서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애니메이션 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것인지를 쭉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돌리기 알로 해볼게요. 길이 또한 1.0초로 지정을 완료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작하는 이미지도 자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 똑같이 자 애니메이션 중에서 같은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기간도 같이 1.0으로 해서 완료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뒤에 불러오기 한 두 번째 이미지들 사이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장면 전환을 넣어 볼게요. 선택하고 두 번째 장면 효과에서는 효과의 글리치를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한 것처럼 0.2초 간격으로 전환 완료 그리고 나머지 장면 전환들도 원하는 걸로 자 쭉 보시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실게요. 장면 전환 완료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이 완성이 되었다면 내보내기를 통해 저장을 해 주실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을 편집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 그리고 방금 전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저장된 영상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편집 영상이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사진 자 그리고 추가 자 그럼 두 번째 편집 영상도 불러오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 주실 부분은 두 번째 편집 영상의 사이즈를 줄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자 미리 보기 창을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에서 자 캔버스 색상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해 주고 그 다음으로는 PIP를 통해서 세 번째 대표 이미지를 불러 올게요. 자 PIP PIP 추가 자 사진 중에서 대표 이미지 선택하고 추가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배경 제거 그리고 나서 사이즈와 위치를 지정을 해 주세요. 네 이렇게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신 다음 이 두 번째 영상의 길이만큼 자 세 번째 대표 이미지의 길이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세 번째 이미지들도 시간 조정을 해 주실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고 길이 1초 간격으로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1초 간격으로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의 길이가 다 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세요. 자 대표 이미지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인 자 그리고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갔었던 것처럼 자 돌리기 자 길이는 2초로 해서 똑같은 길이로 완료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세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자 길이도 똑같이 0.3초 자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까지 다 장면 전환 효과를 주었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디오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운드 미리 듣기를 통해서 마음에 들면 더하기 자 그리고 이 오디오의 길이도 영상의 길이처럼 쭉 맞춰 주시면 되겠죠. 영상이 완료되었다면 내보내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스마트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연속으로 재생이 되는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